전복을 찬지어 전복을 찬지어 전복을 찬다 렛츠고 렛츠고 안녕 내 모습이 보이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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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아뭇가지 오키나 오키나 삶의 상관 난 여기만 볼 거야 난 너만 바라본다 내 눈엔.. 야 그런 거 하지 마 내 눈엔 너만 있어 나 오늘 귀여워 아니요 형! 여러분 이제 출발한대요 피크닉 갈 때 무슨 노래 불러? 안 불렀다니까 안 불러요? 무슨 노래 불러요? 이럴 때 대안의 소리가 들려오는 대북 속에 그 눈을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시원해 시원해 야 진짜 설렌다 뭐야 완전 하얀색이다 이야 우와 진짜 크다 3,2,1 짱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들 근데 제 주머니에 뭐가 있거든요 그동안 추격하랴 게임하랴 오디션 보랴 연기하랴 오늘만큼은 특별히 자유롭게 해드릴게요 오오오우 당소는 우리가 제공해줄 테니 너희는 분량만 뽑으면 돼 카트 트레이점의 분량 뽑기 특집 다들 파이팅 아니다 내가 봤을 때 아이디어 회의를 했는데 아이디어가 안 나왔어 맞긴 맞네 근데 자유롭다는 게 좀 의심스러운데 근데 형 밑에 분량 빨리 뽑으면 퇴근 가능하대요 분량은 제대로 빨리 뽑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정우가 골라서 눈사람을 돼도 분량은 2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량이 안 나오면 이번 편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대박이야 이건 왜 대박이야 꼭 할 수 있는 게 설명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술래잡기를 할 수 있고 뭐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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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 뽑아야 되는데 어떡하려고 자 그러면 분량을 조금이라도 뽑아야 되니까 정우 렛츠기릿 정우가 오프닝에서 분량 한번 뽑을게요 정우 렛츠기릿 5,6,7,4 네 썰매 타겠습니다 여기서 분량을 좀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썰매 타본 적 있어요? 썰매를 어렸을 때 많이 타봤죠 네 썰매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주 가자 좋아 좋아 무섭다 빨리 제가 이렇게 눈썰매장이고 난이 믿기지 않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타보네요 하면 못 타는 거 아니야? 그니까 아 근데 내리고 내려가면 되잖아 됐어요 처음입니다 야 루토야 너를 위해 내가 내려간다 쨘쨘 뭐예요? 좋은 아이스 좋아 좋아 야 박수로 뭐하냐? 너 타 슈쨘 뭐 쓸게요? 3 2 1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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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 아악 와알 와알 고우 렛츠 고우 렛츠고우 빨란데 너무 무서운데 나 뭐지 더워 야야야야야 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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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가 아 약한데 야 불량 어떻게 뽑을래? 이거 말했어! 우리만 재밌잖아 불량 불량 어떡해! 큰일 났어요 그냥 큰일 났다 이거 죄송해요 저희 이거 자신이 없어요 정호야 야 이거 방송 물량 어떻게 뽑냐 정호야 이거? 큰일 났는데? 네 속고 계세요 지금까지 영상이 재미가 없으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무조건 해내겠습니다 7회전은 지금 시작일게요 신고합니다 1 제 7회전 제1부대 대장 윤재혁 부대장 요시 취사병 박정우 이병 김준경 오늘 부른 우리는 불량 불량 수사에 갈 거다 예스! 가자! 7쌀! 마데카 쌀쌀! 지금까지 불량이 많이 안 나왔다고 소문을 들었다 하지만 불량 수사에 제1부대는 불량을 뽑기 위해 절대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을 맹세하였다 알겠느냐? 맹세하겠습니다 각오는 되었느냐? 되겠습니다! 정답! 이병 김준경 진짜 인기인가? 카메라도 신경 쓰십니까? 불량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데 우리 소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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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하 2병 2병 소중하 포기하지 마 2병 2병 포기하지 말라 이럴 때 다 일어납니다 도심 차리게나 가자 야 이놈아 잠깐만 방송 불량을 위해서 자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자막으로 재밌게 논 척하다가 한 명이 이길 거네 그래서 갑자기 슬퍼지는 트레저 아니 루트야 네가 말해 여기 데뷔하고 처음으로 눈썰매가 많아지고 너무 행복하다 살짝 과거 영상들이 살짝씩 나오면서 한 5분 끌 수 있어 주장 레저다 주장 레저 아 진짜 뭐 없을까? 야 심각해 야 오늘 그래도 예능 그래도 좀 했잖아 내가 전기차랑 뭐 달리기 대결 이런 거 해야 돼 야 시동 끈 전기차가 내려가는 게 빠를까? 우리 썰매가 빠를까? 아니면 누가 누가 제일 이상하게 내려가나 하던가? 가위바위라 지는 사람 썰매를 여기 돌바닥에서 타는 거지 벌칙 받은 세 명은 산 정상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재밌는데요? 진짜 뭐야? 잠깐만! 심지어 너무나 야 일단 가보자 우와!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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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아 은하도 으아악! 김재경! 가있게! 어떻게 타지? 이렇게 타시는 아! 잘 가! 야아! 야아아! 야아아! 야!! 우와아아! 으아아! 야아아! 우와아아! 3개가 2 3 3 잠깐만 이거 잡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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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아하 우와아아! 3 2 1 와 레전드, 와 레전드 아 너무 재밌는데? 한 더? 한 더 한 더 한 더 한 더 한 더 오른발, 오른발 좀 더 빨리 뛰어 일어나, 일어나 하기 싫어? 아닙니다 뭐야 야 야야야야! 아! 마이크! 아! 아파! 야야야야! 경쟁 시작! 이겼다! 이때! 일로와! 일로와!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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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놔! 이거야! 아! 아 맛있다! 얘들아! 여기까지 하고 빨리 다른 데 알아봐서 다른 촬영지 갈래? 아니 늦지 않았어! 다른 데 가자! 썰매만 타면 아쉽기 때문에 두 번째 코스! 빠밤! 눈사태를 틀어서는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예이! 얼음판 위에다가 조각을 낼 건데요 여기 안에 정환이가 있는 건가요? 안에 정환이가 있습니다 정환이를 얼려놨어요 전화! 그렇지, 들렸죠? 가보자! 레츠고! 아니 잠깐만, 우리 뭐 만들 거야? 진짜 큰 다이아몬드를 만든 거야 아싸리? 뻔하긴 하지만 그게 의미가 있고 메리트가 있지 않은 거야 우선 밑에부터 깎아볼까요? 나 여기 갈게! 저 여기 갈게요! 나 위에 깎게! 파이팅! 좋아 좋아! 뭐해? 해! 싫어! 솔직히 하고 싶잖아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저도 하고 싶은데 저도 막 이렇게 쟤가 만지면 다 쟤가 돼버릴 거예요 손재주가 진짜 없어서 손이 꽁꽁꽁 파이 꽁꽁꽁 여기는 이슬란드! 여긴 내 말 들리자! 여기는 12호! 우리 구조 주의 필요하다 지훈이 형! 지훈이 형! 정우야! 야, 정우야! 형만 믿어! 형 조심해요, 형 근데 나 지금 네가 발 끄는 거 따라가고 있어 다 왔어, 정우야! 이야! 깼다! 현석이 형! 이야! 우와, 뭐야! 이야! 기다려, 기다려 우와 아니, 근데 만들라는 이건 안 만들고 자, 우리가 만들자 우리 애들이 옆에서 재롱 부려줘야 또 힘이 나서 안 될까? 야, 얘네랑 뭐해? 얘네랑 뭐해? 이거 잠깐만, 괜찮아 됐다! 됐다! 이야! 형들! 나도! 나도! 어, 그럴싸해 뭔가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야, 이게 마이크래프트다 도움이 되네 아니, 근데 도영이는 어디 있지? 아니, 도영이래 정환이는 어디 있죠, 진짜 근데? 안에 있다고 야, 너 언제 나왔어? 뭐래? 너 여기 있었다며 아, 김준규 과부림 최현석은 들어라! 최현석은 들어라! 아, 정환 지금 딱 봐도 보이잖아, 지금 다이아몬도 만들고 있는데 그렇지! 이건 눈이라 했어 똑똑해! 야, 정환아 언제 나왔어? 아까 깨우셨어 그래? 최현석은 들어라! 불었는데? 이건 내 오, 내가 들어가봤네 오, 이거 들어가봤네 들어가봐요 오, 오 머리! 머리 조심해 하하하하 오, 야, 야, 야 잘 세우지 참 오! 아! 오! 안 들려 아아, 안 들려 아아, 아아! 아아! 제가 제가 제일 팀에서 몸집도 크고 몸무기도 많이 나갔는데 인정, 인정 위에만 좀 더 사면 아늑하겠는데? 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우와... 우와... 대박인데? 이 단 기간에... 여러분! 소개해주세요! 여기는 뭐였지? 밍글래 뭐였지? 이글롱! 이금... 이글...? 형 뭐였죠? 이거 이름? 이글루! 이글루! 이글루... 찍어줘. 안에 찍어줘. 아직인데... 뭐! 이전다면 대단한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마시오를 묻어버리자 어때요? 그럴싸? 이렇게 본다면 뭔가 못 줘 4차원에 있는 다이안드 같아 안녕하세요 미스터 준 앤 김입니다, 김 도 도 도 도 도 다이아 다이야를 표현했어, 다이야를 진기 형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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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그냥 두면 재미가 없잖아요 중간에 열쇠 열쇠예요 열쇠예요 그래서 작품명은 트레저 다이아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그래서 저희가 정환이 일병 구하기로 했는데요 정환이가 구출되고 저희가 다이아를 만들었잖아요 네 진짜 힘들었어요 야, 넌 뭐야 그래서 사진 찍고 저희가 아직 방송 분량이 14분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14분이나? 그렇죠, 14분 정도죠? 아니에요? 10, 12분? 10분? 10분 10분이면 여기 상이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상이탈 그러면 저희가 아직 10분밖에 안 나왔으니까 다음에 피구라는 종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오케이 피구 있어요? 어 야, 나 피구 진짜 잘해 뻗어요 나 보석감대 특히 피구 썼어 거봐요 아, 진작 보석감대 특히 피구 썼 바로 피해주고 맞죠? 잘해 렛츠기릿 피구 피구를 저희가 한번 해볼 건데요 짐을 이제 정해야겠죠? 혼자 하고 오케이 오케이 양만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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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규 김신규 승규 형 아웃 렛츠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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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분명히 통은 키예요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와 나이스 지윤이 형 야 멋있었어 근데? 멋있었어? 나와 나이스루토 지윤이 형 지윤이 형 지윤이 형 머리 인정 머리 인정 중규야 중규야 지윤이 형 지윤이 형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야 뺐어 진짜 뺐어 야 정우 이거 잘해야 돼 특히 피그로 써서 야 정우야 보여줘 봐 야 한 번만 한 번만 야 야 안 된다 아우드 아니야 더 티플레이 좀 더러워 좀 더러웠어 좀 더러웠어 너무 약속하게 됐어 오케이 오케이 더 티플레이를 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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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이스 나이스 세리머니 중규야 중규야 나이스 나이스 아잇잇잇잇잇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좋아 야 1대1이다 내가 그린 그림이 이런 그림 그린 그림 그린 그림 그린 그림 형 원래 피고 잘하거든 지금 매너 모드야 아 진짜로 형 지금 하는 거 보면 몰라 무빙 정우야 피해 야 지윤아 야 지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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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비야 아잇잇 아 형 선생님 잘한다 아 야 정환이 좋았는데 아 재윤아 아 재윤아 아빠다리?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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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히자 가히자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가히자 감사합니다 재혁이 형 맞춰 재혁이 형 그냥 맞춰요 오케이 재혁이 형 여기있다 재혁이 형 야 재혁이 형 여기있어 야 나이스 나이스 중규 야 중규 오늘 많이 뛴다 중규야 야 저 벌써 힘들어 중규야 공중 어떡해 오케이 오케이 멋졌다 목에서 피맛이 나는 냄새야 중규야 좋아 아빠 사이 운동 가자 아 사이 됐기를 경고해 여사이 야 이거 중규 사이 운동하는 거 맞지? 준사 준사 준규 형 운동 시키라 계속 야 오늘이다 오늘이다 잘하고 있다 저는 죽어가는데요 나 좀 제대로 해볼까? 어 형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치웠다 이제 자기야 공중 간다 너네 다섯 명 저 한 명이야 오케이 아아 김중규 씨 김중규 씨 김중규 김중규 이리와 김중규 김중규 이리와 루트야 좀 살살해 줘 루트야 좀 살살해 줘 아 죽었어? 야 도영아 더 살살해 아 몸을 던지네 와우 야 아쉽다 2명 없이 그래 재홍 너 나이스 재홍아 야 해봐 해봐 받고 1초 뒤에도 아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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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다 야 좀 해봐 안쓰러워 아프겠다 여시 오차 훈련 뽑았다 예 좋아 코 끈다 아 아이스 됐어 와 미끄럽대 야 이번이 승낵 야 니네가 어떻게 나 잡게 와 도영호 도영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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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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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야 맛이 진지해 큰일 났어 맛이 진지해 도영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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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썰매 했나요 피고했나요 오늘 트레저의 분량 특집 이제 우리 만약에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이 분량 특집편이 갑자기 21분밖에 안 나온다 저희 탓입니다 솔직히 저희 탓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열심히 했어요 원하시는 콘텐츠가 있으면 댓글에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1 시작! 스페셜 눈썰매장 버전 마이 트레저를 치면 3분 또 채워지지 않을까 아 네 그것도 나쁘게 괜찮은 거 같아 난 괜찮았어 이건 팬분들이 좋아할 거 같아 저희가 이제 또 아까 준규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슬로우 모션의 뮤비라도 이렇게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반영된 건가요? 그러면 우선은 Let's get it Go! 이렇게 Yeah Yeah We going slow motion Slow motion Yeah 마음에 준비를 해 예 생각나 때마다 기도 해 예 갈 그림하니까 우린 빛이 없어 보이니까 주리 예 예 나는 원해 딥 덕 깊어지자 윗도 앞으로 향해 빅점 이거 봐 나를 믿어도 천천히 더 천천히 더 천천히 더 We gon make it We gon reach it We gon reach it 말하지 못해도 우린 서로의 힘을 알고 있어 우린 서로의 힘을 알고 있어 선응스러운 걸 느린 듯은 저 느린 걸을 들어 겉자 두 손 꼭 잡고 끝이 보이지 않게 느린 걸은 항상 늘 이렇게 Hey Yeah We gon slow motion Slow motion He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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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w motion May slow motion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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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w motion 슬로우 모션 I love you 슬로우 모션